한국의 명예치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네가 제일 잘나가 네가 제일 잘나가 네가 제일 잘나가 네가 제일 잘나가 제일 제일 잘나가 사람들 발길 끌게 만드는 매력으로 최근 국민과일로 사랑받는 딸기. 제철과일 딸기를 따는 체험과 다양한 디저트로 맛볼 수 있는 딸기 세상으로 오늘 떠나보실까요? 딸기를 찾아간 곳은 장류의 고장 순창입니다. 정말 얼마나 잘난 과일이길래 이 잘난 민세령을 험청하게 한단 말이야. 나도 제일 잘나가. 정말. 어딨지? 어딨니 과일아? 아우, 농촌의 신기술을 볼 수 있는 스마트 팜이군요. 오, 이 여자의 맘을 흔드는 새콤달콤한 향기. 이곳은 바로... 빠빠빠빠딸 딸기맛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들 스토베리그맛 보기만 해도 너무 상큼하고 예쁜 딸기. 설양 딸기는 국산 품종으로 국내 딸기 시작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예쁜 설양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린 이곳에 딸기 따는 체험으로 신나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이 친구, 언니가 딸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딸기를 어떻게 따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해서 똑 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똑 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살 얼음 안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세게 하면 딸기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오, 친구 엄청 잘하네. 꼬마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톡 딸기 따기 체험을 해보는데요. 와, 재미있게 딸기를 따다 보니 바구니에는 금세 딸기 한가득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과즙이 그냥 팡팡팡 터지는 게 입에서 딸기 축제에 지금 한창이야, 한창. 감독님, 나와보세요. 저기 또 있으니까. 이 구역은 내가 접수했다. 다 쓸어버릴 기세로 딸기 따기 산매경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톡. 많이 따셨어요? 아, 별로 못 따어요. 엄청 많이 따셨네요. 이 정도면 많이 딴 건가요? 씨가 마르겠는데요. 선생님, 순창 딸기가 너무 맛있어서 손이 안 멈추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여기가 금과 면인데 예전부터 금 같은 과일이 나온다고 해서 금과래요. 그래서 햇볕 좋고 좋은 순창에서 자라니까 맛있겠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순창 딸기가 그래서 이렇게 달군요? 어쩐지 이게 손이 안 멈추더라고요. 순창하면 고추장, 된장만 유명한 줄 알았지 이렇게 빛깔고 온 딸기가 유명할 줄이야. 순창 햇살은 달라도 뭔가 다른가 본데요. 근데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오늘 안에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딸기를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딸기를 오래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알려주신다고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는 딸기청을 오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딸기청 만들기는 진짜 쉽습니다. 딸기를 손으로 으깨서 설탕을 1대1로 부어 살살 잘 저어줍니다. 거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면 끝. 진짜 빠르고 간단한 딸기청 만들기 완성. 딸기를 따는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렸고. 또 무엇보다 딸기를 직접 눈에 보고 딸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딸기를 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물로 쓱쓱 씻은 딸기를 바로 시식해보는 사람들. 아이들이 이렇게 잘 먹으니 좋고 가족 모두 딸기 먹방에 빠져드니 미소가 한가득. 딸기 사랑도 절로 샘솟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엄지척. 어머 이거 너무 맛있게 먹는데 어머니 딸기 맛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체험만 하는 거여서 보통 맛일 줄 알았는데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딸기 화분을 만들어볼까요?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딸기 화분.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까지 배우겠네요. 집에 가져가서 딸기가 열릴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이렇게 햇볕도 따뜻하고 봄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안전하게 이렇게 체험을 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바로 딱 따서 씻혀서 앉아서 바로 먹으니까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이젠 순창에 있는 딸기 전문 디저트 카페를 가볼까요? 우와 이게 뭐야? 딸기들이 가득 있는 딸기나라로 들어가는 이 느낌. 여러분을 딸기나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고풍스러운 한옥이 딸기나라. 한옥과 딸기의 조합이 신선한데요. 한옥에서 즐기는 딸기 디저트 기대됩니다. 오 이쁘다. 딸기 뷔페가 열린다더니 30초 반상이 펼쳐질 것 같은 이 한옥집은 뭐야? 순창에서 만나는 한옥과 딸기의 콜라보는 어떨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밖에 보니까 정말 이쁘고 고즈넉한데 이곳에 오면 정말 딸기 디저트를 다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매장은 순창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와 팥 그리고 쌀을 이용하여 딸기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곳에선 순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딸기와 농산물로 다양한 딸기 디저트들을 선보이는데요. 달콤한 딸기로 아이스크림을 곱게 감싸 만든 딸기 파르페. 어떤 맛일까 궁금하죠? 부드러운 밤 앙금이 들어가 있는 딸기 찹쌀떡에 흑미, 쑥개떡, 티라미슈와 딸기의 조화도 좋고 크로아상 속 딸기도 너무 맛있어 보여. 정말 푸짐한 딸기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오 사장님 딸기로 디저트가 한상이 탁 나오네요. 아니 이거 모형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예쁜데? 돈터치. 아직 사진 찍기 전이거든요. 이런 거는 또 핸드폰에 이렇게 팍 담아줘야 되거든요. 딸기는 어떤 재료들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봄향기 가득한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들이 먹음직스럽습니다. 고장님. 모찌가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거 예뻐서 어떻게 먹어요? 저 진짜 놀란 게 바로 팥의 달콤함부터 느껴질 줄 알았는데 딸기의 신선함에 모두 팍! 코에 꽂혀가지고 상큼해요. 너무 상큼해요. 딸기가 비타민C가 많아서 건강에 좋으신 건 아시죠? 팥에도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피부 노폐물 제거와 붓기 제거에 탁월하다고 해요. 딸기밭에서 그렇게 딸기를 먹었는데도 딸기 디저트가 얼마나 맛있는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들어가는데요. 딸기의 무한 매력에 오늘 하루는 정신없이 빠져드네요. 아, 사장님. 저 오늘 순창에 와서 딸기도 따고 딸기도 심고 딸기 청도 담고 딸기 디저트까지 이렇게 맛보니까 하,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까요? 딸기가 지금 제일 맛있을 테니까 저 늦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 함께 놀러오셔서 딸기 맛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딸기 매니아 여러분! 딸기 청도 순창으로 놀러오세요!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행복을 주는 딸기 달콤한 딸기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순창으로 어서 놀러가세요! 딸기! 니가 제일 잘나가! 너무 어슷 그냥 이쪽으로 싫어 밖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싫어 밖 있으면 저기 빨리 와야지 신호요? 오 신호 오늘 우리 거기 놀러 갑시다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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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 이게 우리 동네잖아 베리가 이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장애인 만큼 볼 게 많아 신호동 여행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완전히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섬이 신도 새롭게 생긴 섬이라고 해서 신도라고 불렀고요 녹산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섬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명품둘레길 한번 걸어볼까요? 20년 동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맛이 살아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왼쪽에는 섬지 오른쪽에는 지금 바다인데요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낙동강하고 기수력입니다 철새 서식지 감소를 막기 위해 자연 모습 그대로 보존된 이곳 산책길을 갔다 보면 다양한 야생동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라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고라니가 살고 있어요 20여 년 동안 사람들 출입이 없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라니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고라니가 살고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네요 우와, 깜짝아 여기야! 여기! 여기! 맞아, 놀랍게 우와! 우와, 신기한 공간이네 소리가 좋고, 깜짝이 다하고 있고 깜짝이 다하고 있고 아, 이 경치 좋네요, 여기 여기는 좋아요 여기 언제나 밥 먹으면 되겠네 여기 뭘 놓고 먹으면 되겠다고요? 여기가 탁차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점심 자식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신호동의 과거를 둘러봤다면 화려한 현재 모습도 만나봐야겠죠? 요즘 신호동에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빈티지한 올드카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들어가 볼까요? 빈티지한 올드카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와, 옛날에 그 미국 모습이 그래로 되었는데요 와우, 빈티지한 올드카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와우, 빈티지한 올드카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오, 저기 동굴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저쪽에서 주문하자마자 봐보자 아, 이게 뭐야, 대박 약간 해리포터 그런 성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약간 미국이니까 인사할게요 헬로우 헬로우 여기 혹시 미국인가요? 어, 예, 미국이에요 신호동에 있는 미국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니, 근데 혹시 미국 매니아세요? 어, 예, 매니아죠 자꾸 공수하신 거예요? 예, 제가 미국 가서 다 수입을 다 해봤어요 제일 비싼 거 뭐예요? 비싼 거요, 차들도 비싸요 짜잔, 이 카페에서 가장 비싼 물건 아, 위에? 네, 이게 텍사스에 있는 중매장에서 내가 사온 거거든요 네 힘들게 신호동에 이런 카페를 차리시는 건 뭐예요? 아, 원래는 이제 카페에 차릴 계획이 없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런 빈티지 물건들을 수입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원래 빈티지 샵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거기를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손님들도 이제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배로, 너무 인사하고 싶어 진짜 진짜 진심으로 이게 두꺼도 아직 올리세요 오마이갓 오, 오, 잘 어울리는데요? 괜찮죠? 뒤에 저 장남아가 주워 아니, 통아도 시간이야? 통아도 시간 아니, 통아도 시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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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어울린다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티르키 아이스크림 파시는 분 아니에요? 네 뭐, 바뉴월? 바뉴월 어, 맨다라세 예, 맞아요 바뉴월라세 아니고 주문만 하면 뭐든 오케이 콜라도 자판기에서 즉석으로 뽑아드립니다 이 분이 지금 이 분이 눈앞에 두고 밥을 먹어야 겠으니까 제일 인기 있는 메뉴 등장. 피자부터 한입 먹어보는데요.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달콤한 밀크쉐이크까지. 행복한 점심 식사 완료. 12시가 되면 가장 분주해지는 곳. 수산물 위판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3열, 60에 9개. 지금 뭐 갱미하는 게요? 김 갱미합니다. 김? 어, 이거 김잖아. 이게 지금 갱미하는 거. 이게 싹 다 김이에요, 그러면? 그래. 깨끗한 신호 앞바다에서 채취한 물기, 어마어마하죠? 한 5, 60년 넘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토박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여기는 바닷가니까. 김은 뭐 거의 주식이었죠. 아침에 학교 갈 적에. 그냥 밥에다가 김치 넣고 뚫뚫뚫 말아가고 뚝뚝 먹어가면서 학교 가고 그랬어요. 아, 그럼 신호동에서는 김 양식이 원래 유명했던 거였네요. 원래 했죠, 원래.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는 게 당연하지. 왜 그랬냐면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지역에는 고기도 맛있고 해조리도 다 맛있고 그래서 낙동김이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낙동김. 동시에 한번 맛보는데요. 아우,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겠어요. 뭐 좀 더 할 거 없나요, 선생님? 저희도 여기 물이 이렇게 갯벌이 드러나 있으니까 갯벌 체험하러 가시죠. 아, 갯벌 체험이요? 네. 신호동의 또 다른 자랑. 끝없이 펼쳐진 갯벌을 소개합니다. 낙동과 하구에서 내려오는 모래들이 퇴직이 되어 있는 데니까 모래, 모래. 진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솔직히 이 밟는 느낌도 너무너무 좋고 조개가 있을까 생각도 들고 모세 조개. 우와, 이게 모시 조개예요? 오, 신기하다. 본격적으로 열심히 캐 보는데요. 모시 조개. 일반인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캐도 돼요? 네, 캐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애들 장난치고 좀 놀고 체험하기에 참 좋습니다. 손이 무슨, 진짜 무슨 조개 사는 몇 시간에 일 많이 했어요. 일 많이 했어요. 일 많이 했어요. 그런 데가 그래. 이뻐! 이뻐!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얼마 안 켰는데, 지금. 아,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모시 조개 졸업생 기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행 어떠셨습니까? 아주아주 재미있었어요. 매그리 가면 이게 둘레길 있잖아요. 그거 저기 가면서 저기 새들 살고 지금 자행이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막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놀러와 부산에서 내내 그런 의상 옷 입어주셨는데요. 엄청 잘 어울리네요. 내가 오늘 여행한 신호동은 신호등보다 훨씬 더 알록달록한 세상이다. 진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우선 건 처음이었어요. 2023년 들어가지고 진짜 깔깔깔. 뭔가 이 신호동 자체가 모든 걸 다 가진 동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클로징은 그분들의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숙현아 이거 좋아? 우리 나중에 이거 잡으러 갈까? 진짜?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신호동으로 모두 놀러오세요. 대명 공연 예술거리는요. 저희는 여러 가지 소극장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같이 연극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깝게는 미술대학 안에 동산관에 극제 미술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미술 작품들도 볼 수 있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여기 앞에 있는 미술대학 학생들 지나다니고 대면 공연거리인 만큼 연극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습니다. 개명대학교 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있는 백승현입니다. 전시 준비랑 작가 준비하고 있는 최준웨이라고 합니다. 주로 설치 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여기가 대면 문화 거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한데 딱히 홍보도 크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가 여타 예술거리에 비해서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티로 한번 꾸며보자 합법적으로 우리의 허락을 막고 하는 행동이지만 저희는 뭔가 일탈을 하는 것 같은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뭔가 해소감 스프레이 하나만 들고 혹은 펜 하나만 들고 나와서 락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피티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이 분집된 이미지를 선으로 드로잉을 한 작업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칙칙하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느낌으로 그리려고 단어도 쇼타임 이렇게 해놓고 아기자기한 동물 친구들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려나갔어요. 그래피티가 스트릿 아트다 보니까 스트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도로의 이미지를 넣고 그 위에 제가 보드를 즐겨 탔어서 써가지고 그 위에 보드도 넣고 그래피티가 거의 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뭔가 한글에도 접목시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잘은 안 보이지만 대명이라는 글씨도 한 번 한글로 만들어봤습니다. 기사나 그런 유튜브 뉴스 댓글을 보면 아주 부정적인 댓글이 가득합니다. 안 좋은 인식을 바로 가지기보다는 이게 어느 마음에서 좀 우러나와서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피티가 이제 필요한 곳이면 어디 있는지 저는 제 목소리를 내고 대구 시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시는 관람객들에게 재미나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제철마자 텅텅하게 살았는 영덕대게 더 저렴하게 더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게도 먹고 이렇게 대게 낚시 다니니까 재밌었어요. 영덕대게 축제 내년에 너무 월급해요. 대게로 입맛도 잡고 재미도 잡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2023 영덕대게 축제 현장 지금부터 즐겨보시게 여기는 대게의 고장 영덕 강구항 2023 영덕대게 축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북척북척한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그 질문에 오늘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26회 영덕대게 축제 현장에 제가 직접 왔거든요. 대게도 되게 많고요. 맛있는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다양한 체험까지 하면서 다채로운 즐거움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서 제대로 한번 놀다 가보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지난 3년간 비대면으로 열려야 했던 영덕대게 축제. 무려 4년 만에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대면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올해는 더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랜만에 이번 축제를 대면 형식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신 덕분에 현장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축제 어떤 점을 좀 초점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영덕대게 축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참여할 수 있는 거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게 축제라고 대게를 뭐 먹고 끊는다 이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또 즐길 수도 있으니까 다채로운 즐거움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오늘 제대로 즐겨보려 하는데 어떤 것들을 즐겨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 영덕대게 축제는 빅스리라고 있는데 대게 씻고 달래기, 대게 낚시 체험, 대게 경매가 있습니다. 대게를 그냥 먹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활동한 후에 또 그 대게를 먹으면 얼마나 꿀맛이겠습니까? 저도 한번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바로바로 대게 낚시 체험존. 선수들 입장 기다리고 있고요. 싱싱한 영덕대게도 한가득 낚시터에 투입.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는데 과연 대게의 운명은? 여기는 대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여기서 대게 낚시, 대게를 낚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려 금반지도 들어있대요. 저 오늘 한번 제대로 낚시 해봐서 금반지도 노려볼까 하는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게 낚시가 시작되고 낚시대로 대게를 잡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참가자들이 대게를 한 마리라도 잡아갈 수 있도록 친절한 진행요원들의 물밑작업이 이루어진 끝에 마침내 한 사람씩 대게를 낚아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리포터도 대게 낚시 성공! 낚시 초보도 거뜬하게 대게를 잡아가는 훈훈한 낚시 체험장인데요. 다른 분들은 몇 마리나 잡았으려나요? 많이 잡으셨어요? 와, 좋다. 저는 진짜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두 분이서 직접 한번 축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낚시 처음 해봤거든요. 몇 마리씩 잡으실까요? 어렵다라고요. 근데 세 마리나 잡으셔가지고. 첫 번째는 3마리에요. 대게도 먹고 이렇게 대게 낚시도 하니까 재밌었어요. 자, 이번 체험조는 대게 싣고 달리기. 노란 손수레가 보이는데요. 경기 방식을 알아볼까요? 손수레를 밀고 출발. 첫 번째 코스에서는 소조에 있는 대게를 한 마리 건져 싣고. 두 번째 코스. 통발에 있는 대게를 꺼내서 실어야 합니다. 마지막 코스에서는 대게 퍼즐을 맞춘 다음 대게를 안전하게 싣고 출발점으로 먼저 돌아가면 승리. 누가 먼저 대게를 꺼내오느냐가 승리를 좌우하는 열쇠. 대게 싣고 달리기는 두 팀의 대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의 이지혜 리포터도 빠질 수 없죠. 상대 선수는 부산에서 온 참가자. 첫 번째 코스가 끝나기도 전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거 상대가 안되는데 싶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지혜 리포터. 첫 번째 코스. 진짜 하나도 한 번 드시면 좋네요. 어떡해요.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보통 축제라고 한다면 왁자식가란 분위기는 있지만 직접 몸속 대게 잡고 이런 건 잘 못해보잖아요. 진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가족끼리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지금 영덕 대게 축제에 알맞는 그런 게임 같았습니다. 빅3 체험존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영덕 박달대게 깜짝 경매. 이 초록색 관장의 박달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이번 경매를 놓치지 마시라. 일반 음식점에 가시면 마리당 20만원 이상 주가 되셔야 돼요. 박달대기 친구. 3만원부터 천안식 경매 올리브영. 20만원 상당의 박달대기가 단돈 3만원부터 경매에 남았으니 앞다투어 올라가는 손들. 경매에 참여하는 재미에 박달대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행운까지. 실속 만점의 프로그램인데요. 타이밍을. 7만 9천. 7만 9천. 7만 9천. 7천. 8천. 9만 9천. 아니 잠깐만요. 누가 봐도 박달대게 사수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분이 계신데요. 10만. 10만. 10만 9천. 10만 9천. 10만 9천. 가족들과 먹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어르신. 초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이렇게 또 주인공이 계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한날 한 10만 4, 5만원까지는 갈라 그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사신 거네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사신 거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는 바로 이 에어동. 쌀쌀한 날씨에도 따뜻하고 아늑하게 대게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대게뿐 아니라 대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고요. 축제하면 또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는요. 대게를 그냥 자체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대게가 다양한 곳에 들어간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저도 한번 맛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먹거리들이 있나 살펴보니 대게 비빔밥부터 대게 어묵탕, 대게 떡국, 대게 국수까지 고소한 대게살이 들어간 맛깔난 음식들이 입맛을 유혹합니다. 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대게 라면 하나 주세요. 또 대게 주먹밥 하나 주세요. 네. 대게 비빔밥 있어요? 네. 하나 주세요. 받아요. 주문한 음식들이 에어동으로 속속 도착하는데 와, 푸짐하다, 푸짐해. 대게 주먹밥에 대게라면, 대게 비빔밥, 그리고 갓 쩌낸 박달대게까지 이걸 다 이지혜리포터 혼자 먹는다는 이야기죠? 짠, 이렇게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게가 들어간 다양한 음식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을지 몰랐어요. 이렇게 게살이 그대로 올라간 주먹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라면빠짐을 섭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게 라면도 한번 골라봤고 그리고 게살 비빔밥, 게살이 또 위에 올라가는 게 핵심이고요. 무엇보다 보이세요? 짜잔. 이 영롱한 완장. 이게 아무나 달 수 있는 완장이 아니고요. 바로 영덕 박달대게. 살이 꽉 차있다는 그 증거인데요.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요. 일단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비전이 영롱한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이거 실물을 영덕하다니. 이거 먹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리포터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리포터여서 행복한 지혜 씨. 대게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하는데 살이 꽉 찬 박달대게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야만 살이 잘 빠져나온다는 사실. 아니 그래서 그 맛은 어떤데요 대체? 말 좀 하면서 먹읍시다 리포터 씨. 이 영덕 박달대게가요. 제가 사실 개를 좀 잘 아는 편이어서 나름 잘 발라먹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요 살이 워낙 가득 차있다 보니까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잘라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이 꽉 차 있더라고요. 맛이요? 설명이 필요합니까? 보이세요? 이 잘 잘 흐르는 윤기와 가득 찬 속살.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밤이 깊어도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해가 진 영덕 강광에선 눈을 깰 수 없는 화려한 볼거리의 주제 공연까지 펼쳐졌는데요. 박달대게만큼 속이 꽉 찬 축제죠. 4년 만에 전격 대면으로 열린 영덕 대게 축제. 이렇게 활기차고 신나는 분위기 속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까지 모두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하루해가 저물었어요. 마지막 주제 공연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덕 대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들이 개의 맛을 알아? 난 알아. 영덕 대게 즐겨라, 천년의 그만. 올거지! 올거지! 영덕 대게 즐겨라, 천년의 그만. 모두 함께 외쳐라, 대게의 고향. 모두 함께 외쳐라, 대게의 고향. 올거지! 영덕 대게 즐겨라, 천년의 그만. 혼자, 혼자, 둘이 먹고. 기와 함께 외쳐라, 천년의 그만. 저의 마지막을 하루에 택하는 시간은 이 날이 대부분 일 120윤보다 매력적이고 скорб사진, 두 달간의 혜택에서 뺕이 있었는데요. 결정했을 때, 성대는 없었을 때마다 열어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시간이 지내요 저는 그 사베이 있다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보류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본 눈치를 보기 위해서 95세 할머니의 상까지 선에서 빼앗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외교부가 한 것도 일본이나 일본 피고기업을 의식한 지극히 있을 수 없는 필연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상을 못 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너무 서운해하셨어요. 국민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또 상을 못 주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왜 그러는지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 상을 방해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좌절감도 많이 느끼셨고 또 이제 어디서부터 또 본인의 삶이 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제 여기가 나를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일본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는 자세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구걸하듯이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방식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압살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이 방법도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무실로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피해 당사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분노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알려보자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할머니한테 위로의 상, 평화인권상, 또 시민인권상 이런 이름으로 많이들 할머니께 상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에서 할머니께서 너무 눈물겹게 고맙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 또 손잡아주는 국민들 덕분에 내가 끝까지 이 싸움 일본 정부로부터 또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사죄받고 배상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다시 이제 또 힘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 배상하겠다 여러 기업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대신 배상하겠다 아직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한 국민의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은 아픔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그런 의원 모임을 하게 된 것이죠. 김상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여야의 의원님들이 이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건 당연할 테고 특히 일본 미쓰비시와 같은 기업들이 직접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좀 촉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회 행사를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결의안 채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남녀 통틀어서 강제동원 되신 분들 국외로 강제동원 되신 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이맘때 1,815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정확히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추정기에 아마 1,500명 이하로 급격히 줄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90대 중후반 정도이시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가셨던 할머니들이 벌써 95세 안팎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실 우리 곁에 계실 날이 불과 몇 해가 되지 않고 조만간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증언자가 되실 상황일 정도로 많은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장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피해자 목소리 30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어떤 방식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지배하는 나라 또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나라에서 청춘을 희생했던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 시민들이 이제는 정말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나라 국가가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 출발은 우리 양금덕 어머니와 같이 희생되셨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사과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강제징용에 끌고 갔던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일본 사람한테 내가 일본 사람이라도 하기 싫는데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이렇게 사는 일을 생각하면 무릎 꿇고 사죄하도 신찬하고 사죄 한마디 들어본 것이 내가 살아 있을 때 그 소원인데 나이는 이 나이 되도록 지금 병원이 많고 그렇게 살지 그 전까지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살도 못해요. 그러나 나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 할머니 건강하시오. 오래오래 사시오. 이런 말 잘 들으면 기분도 좋고 나는 그 소년 나 살 때까지 그놈들한테 사죄 한마디 듣고 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spoil 그러나 그렇다면 leva committ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